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템 구성하고 아이템의 퀄리티, 품질과 가격, 그리고 보상 플랫 및 마케팅입니다 이것만 잘 갖추어지면 그건 객관적 조건을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사가 공주로 갔는데 공주 시내도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가난병이가 있어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가난병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같은 마을에도 그렇고 아무튼 어떤 지역사에 여기에 세종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있는가 하면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병이가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조건은 같잖아요 세종시에 산다는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병이가 되느냐 그것은 자기 주관적 조건에 달려 있어요 주관적 조건이 뭐냐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을 일구어냈던 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그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지수함서라는 게 있어요 또는 로그함서 y는 이콜 로그 x 이게 벌써 졸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게 애터미 사업하고 똑같아요 여기 애터미 사업의 점근선 이쪽으로 계속 접근해 이걸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케팅 시스템이 이게 얼마냐 하면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이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아침에 리더들 쑥 나오셨죠 이게 지금 현재 연봉 한 2억에서 8억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왜 6억이어야 되는데 8억이냐 지금 아직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도록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3년 뒤에 지금부터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3년 후에 여기 올라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소득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소득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나누어주는 파이는 35%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뛰면서 소득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수당이 안 나와 수당이 안 나와요 여기가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가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팁핑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팁핑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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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는 임계점이라고도 하고 임계점 임계량 임계상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물리현상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을 팁핑포인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언덕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데 일정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요 이게 팁핑포인트예요 어떤 물리현상이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고 자연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일기압에서 물을 끓이는데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0도에서 99도 올라갈 때까지는요 물이 끓지 않아요 거기서 1도가 올라가면 끓어요 1도가 뭐예요? 여기 팁핑포인트예요 딱 그 순간에 끓어요 그러니까 0도 여기 0이거든요 0에서 99까지는 끓지 않아요 아무 물리현상이 바뀌지 않아 딱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판매사까지 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지금 물을 0도에서 100도까지 올리려고 99도 갈 때까지는 끓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어디에서 그만두냐 하면 여기서 그만둬요 아이고 안되네 아이고 안되네 아이고 안되네 그러면서 그만둬 이걸 에디슨이 이야기한 거예요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은 포기했을 때 그가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가까이 갔는데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가 팁핑포인트니까 오토 판매사가 되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밑에 소비자 군단 밑에 파트너들이 밀어올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떻게 힘으로 해요 자기가 가기 싫어도 밀려 올라가 석세서에서 스타마스다 된 분 있죠 스타마스다 된 분은 자기가 된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냐고 말이지 왜 그랬더니 다 보고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야 나는 이야기 싫다 못해 그래가지고 아는다고 말이지 자기도 몰랐어 그런데 밑에서 워낙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회사에서 스타마스다 됐다고 알려주니까 그때서 알아가지고 스폰서 찾아가가지고 나보고 해 그런 거 하라고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했어요 밑에서 밀어올리는 거예요 밑에서 밀어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놀아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샤오른 스타쯤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티핑 포인트가 다시 시작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매우 급한데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쪽으로 와요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강의 다 끝났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지 그거 하면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 조건은 갖춰져 있으니까 주관적 조건 나의 결심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것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험이 됐죠 실험에서 실증적으로 그렇다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 여기 지금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아 내가 교육학 시간에 배운 얘기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두 부부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히 심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시험하기 시작해 틱틱 해쌓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 나 사랑해?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편이 처음에 멋쩍 해가지고 이 여자가 왜 이러나? 그러다가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지니까 맞아 내 추측이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가 편했구만 그러면서 점점 마누라고 멀어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도 몰라 이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에서 이해를 쑥 들면서 모든 현상이 사회 현상이 다 그렇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고 자기 충족적 애연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은 갖춰져 있으니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하면 된다 상리 공생입니다 뮤추얼 신바이오시스인데 과거에 지금처럼 1900 몇 년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십간 12지를 가지고 연수를 만들었어요 십간이라는 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하늘을 나타내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12개인데 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자, 을, 축, 병인, 정, 묘 이렇게 하네요 갑자, 을, 축, 병인, 정, 묘 무기, 경신 이렇게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열 개고 이게 열두 개니까 언제 다시 갑자가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 갑자 이것은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를 보면 돼요 이건 중학교 수학인데 또 콜차퍼지죠 중학교 다 선생님이 최소 공배수라고 그랬던데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를 보면 돼요 얼마입니까? 60 60년 만에 딱 다시 61년째 딱 돌아와요 이것을 해갑이라고 합니다 해갑 갑자가 다시 돌아왔어 또는 황갑 황갑이라고 있죠? 네, 황갑 황갑이라고 이게 청마라는 시인이 있어요 유치환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청마 시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깃발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고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내라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영도 시인과 이호우 시인의 시인은 지금도 나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청마 시가 나온답니다 그 청마예요 그런데 이 청마와 이영도는 정말 프라토닉 러브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청마 유치환 선생은 통영 여중에서 국어교사를 하고 있을 때 38살 때 29배 과부가 된 이영도 이영도라는 시조 시인이 그쪽으로 오면서 1947년부터 프라토닉 러브가 시작됩니다 1947년부터 청마가 타개할 때까지 67년까지 20년간 이영도 시인에게 보낸 편지가 5천여 통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6.25 때까지 쓴 건 다 없어지고 6.25 이후에 쓴 게 5천여 통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편지를 몇 통이나 보냈던가 나는 편지를 몇 통이나 받았던가 지금도 이 청마 때문에 청마와 그 다음에 이영도 이호우 오빠가 이호우인데 지금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시가 나오는 시조가 나오는 그 시인들입니다 그리고 부산 중앙동 우체국에서 5천 통을 보냈으니까 지금도 그 우체통이 남아있어요 그 우체통을 보관하고 있고 지금도 연인에게 거기에다 편지를 집어넣어주면 6개월 후에 그 연인에게 전달해준답니다 그 우체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청마 유치한 선생이고 정훈 이영도 선생입니다 아주 재능도 뛰어나고 절세 미인에다가 품격까지 갖춘 그런 여류 시조 시인이었어요 황진희 이후에 최고 시조 시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청마는 통영군이니까 통영에 청마시공원이 있고 이 두 분은 이호우하고 뒤에 이호우가 나오는데 이영도 씨는 대구 옆에 청도군이라고 있죠 그 청도읍에 공원이 있습니다 온우이 12공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청마가 1967년 경남여고 교장을 하실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 후에 이영도 선생은 5천여 통의 연예편지 중에서 200통을 골라서 책을 내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안 사본 놈이 없어요 책 저목이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바로 청마 유추하니 이영도 시인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IQ가 결정하느냐 EQ가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IQ보다는 EQ 이런 감수성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성공한다 IQ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20%이고 감수성 감성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그것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80%라고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이영도 시인은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서 편지 속에 이시가 들어 있습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육지같이 이거 말이죠 묻같이 깎다 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이게 청마 유치환 교장선생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에서 경남여고 교장을 하고 계실 때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 버려요 이때 이영도의 이영도 시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영도 시인은 이 시를 제목 없이 그냥 씁니다 오면 민망하고 아니오면 서글프고 좀 이해가 가시죠 여자분들 행해나 그 음성 귀 기울여 기다리며 편지 올까 하고 때로는 종이를 띄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작 마주 앉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 서로 야인 가슴 먼 창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니라 그 충격에 다시 시조를 씁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고 부산에서 살다가 뭐라고 썼냐 너는 저만 치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이해가 가죠? 청마가 갑자기 가버렸어요 손 한 번 흔들지 못한 채 돌아선 하늘과 땅 한 사람은 땅에 있고 한 사람은 하늘에 있죠 설명을 해보니까 겨우 아신 분들도 계시죠 외모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굳어라 이 시조를 청마가 죽었을 때 썼습니다 그리움 생각을 멀리하면 잊을 수도 있다는데 고된 사람에 잊었는가 하다가도 가다가 올컥 한 가슴 밀고 두는 그리움 아마 지금 첫사랑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부인과 남편에게는 당신이 첫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그러면 또 무지하게 싸울 테니까 그대 그리움이 고요히 젖는 이 밤 한결 애로움도 보호벤양 오붓하고 실실이 푸는 그 사연 장지밖에 듣는다 계속 그 사연이 나오죠 이제 아무 말도 대답되고도 않고 편지도 안 보내다가 갑자기 가버렸어 이분이 마음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다스려도 다스려도 못 여밀 가슴속을 아랄 익은 고독 기어이 터지는 추청 한자락 가던 구름도 추녀 밑에 머문다 그 애련한 마음이 느껴지죠 느껴지지 않는 분은 마음이 지금 돌 같은 분들이니까 좀 녹이세요 무지개 여인 그 세월 더 넘는 사람임에 남은 일월은 피단수로 새기고져 오매로 어리는 꿈에 눈부시는 무지개 전부 이런 시조를 쓰게 됩니다 이별 정작 너를 두고 떨쳐가는 이 길인데 영호 천리를 구비마다 겨운 봄빛 산천이 뒤져갈수록 다가들은 체온이 산천이 뒤져갈수록 점점 헤어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뭐가 느껴진다고요? 체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어떤 반화적인 표현을 썼죠 한 분은 하늘에 한 분은 땅에 있는데 그 체온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호우신입니다 이 오빠예요 오빠인데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청도 분이니까 낙동강가에서 있죠 낙동강 빛나루의 달빛이 푸릅니다 달빛이 푸르다고 느껴보셨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창의성 개발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문학과 예술 그렇게 나왔어요 문학과 예술 왜냐하면 문학과 예술은 상상의 세계를 펼쳐갑니다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문학과 예술이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고전 200권을 반드시 깨요 무옌지 그리운 밤 지향 없이 가고파서 흐르는 금빛 노을에 배를 맡겨봅니다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자기 고향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그런 분들 계시죠?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자네 오랜만일세 이게 뉘집을 들어서면 반겨 아니 맞으리 바람 없는 밤을 꽃 그늘에 다리오면 술 읽는 초당마다 정이 더욱 익으리니 나그네 저무는 날에도 마음 아니 바빠라 다 인심이 좋고 제 집 같으니까 마음이 바쁠 턱이 없죠 살구꽃을 보고 살구꽃 마을 핀 마을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다스로 가지는 귀화집 같지만 문화재입니다 아무나 손 댈 수가 없어요 두 시인이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청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제 공생입니다 드디어 이제서 공생이 나오네 공생 문자 그대로 심바이오시스 함께 살아간다 지금까지 다윈의 진화론 생물진화론이 학계를 풍미하면서 자연 생태계는 약육강식 생존경쟁 적자생존 또는 자연 도태 자연선택 이런 것들이 자연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자연은 약육강식이 아니고 공생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공생하지 않고 만약에 약육강식 생존경쟁만 벌어졌으면 자연은 지금쯤 멸망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윈주의 다윈의 생물진화론을 사회로 끌어온 게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사회도 유기체로서 초유기체라고 했어요 초유기체로서 진화한다 마치 생물진화처럼 진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열강들이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는 이론적 근거가 이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즉 진화가 잘 된 서구 사회가 진화가 덜 된 후진국을 지배하는 것은 이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매우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조선을 침략한 이론적 근거가 이거였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유럽에는 봉건 시대가 있었는데 조선에는 봉건 시대가 없었다 봉건 시대가 없었어요 봉건 체자가 없었어 그러므로 조선은 진화가 덜 된 사회이기 때문에 진화가 더 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타당하다 이게 이론적 근거예요 자연 법칙에 타당하다 그렇게 하면 조선도 좋다 지금 친일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본 결과 자연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공생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공생관계 왜 이놈을 그려놨냐 하면 조선에서 사자가 가장 힘이 센 놈인데 가장 힘이 센 놈도 일단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조식동물이 왔다 갔다 해도 소 닭보도 다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는 후손을 위해서 또는 다음에 먹기 위해서 창고에 싸두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다예요 오로지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만 사냥한다 그것도 어떤 것을 늦고 병들어서 달리지 못한 것 그걸 청소해 주지 않으면 생태계가 멸망해버린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초식식물이 계속 늘어나면 풀이 부족해서 황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놈들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젊고 씩씩한 놈은 도망갔기 때문에 안 잡아 안 잡아 다 산 놈만 잡은단 말이에요 조금 좀 미안하긴 미안하지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생을 하고 이렇게 공정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정경쟁 누구도 거기에 특혜를 받는 놈이 없어요 특혜를 받는 놈이 없다 학자들은 생태계의 기본 메커니즘은 공생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공생이 필요한데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빈익빈풍이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월가를 점령하는 시위 1% 대 99% 영국에서의 폭동 이게 지금 자본주의 선진국들이에요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생이 아니라 공멸해요 공멸 한꺼번에 죽어요 약육강식이 자연 법칙이 아니고 공생이 자연 법칙이다 공생 바로 애터미 사업도 공생입니다 나 혼자 성공해야지 절대 성공 못해요 못합니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그러면 같이 돼요 이제 공생의 조건이 있는데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에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바에던은 어떤 괴물이야 성경 욕기에 나오는 괴물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국가를 리바에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유만 찾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과 질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자기 이기주의적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다 국가가 그런 일을 해줍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조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 행동을 하면 한꺼번에 죽는 공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는 반드시 규정과 그리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조직이 공멸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자연 생태계는 생존 경쟁이 아니라 공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무슨 도덕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관계는 통상 상리공생 편리공생 편애공생 기생 이렇게 나눕니다 상리공생은 문자 그대로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이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이 이 현상이 거의 지구를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80% 70% 그랬는데 나무 있죠 나무 나무에 거의 지구상에 있는 70% 이상의 나무에는 균근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나무 뿌리 보면 여기 뽈똑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에 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무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균근이 나무 뿌리보다 더 가늘어요 가늘어가지고 멀리 뻗어나가가지고 나무가 흡수하지 못하는 무기질을 흡수해서 나무에 제공해줘 그러니까 나무 뿌리는 이 균하고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은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균은 햇빛이 비치면 죽어버리니까 땅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광합성 광합성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분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이 균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 있는 나무에 70% 이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생물과 식물이 어떻게 합니까? 공생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공생을 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세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의 피부와 장 속에는 세균이 있어요 그렇죠? 세균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세균과 어떻게 합니까? 상리 공생을 해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아요 이익을 주고받아요 우리 내장에 좋은 세균 많죠? 우리 유산균, 유산균이 그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로운 균도 있으니까 우리 피부에도 그 세균이 없으면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답니다 무슨 세균이 그러느냐 그런데 세균이 땀구멍으로 나오는 그 피지를 먹어줘야 땀구멍이 제대로 숨을 쉰답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막혀가지고 얼굴이 푸드딩딩이거니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과 세균 모든 동물이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세균은 여기서 영양분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그 대신 땀구멍 청소를 해주고 공생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종의 동물과 동물, 동물과 식물, 식물과 식물, 동물과 미생물, 식물과 미생물 서로 전부 공생을 하는 거예요 공생을 아그란 놈이 입만 닫아버렸다 하면 이 놈은 골로 가죠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답니다 왜? 공생관계니까 아그는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자기 이 사이에 낀 찌거기를 빼낼 수가 없어 그런데 아그사가 빼죠 그렇죠? 아그사는 그 대신 뭘 얻습니까? 먹이를 얻잖아요 먹이를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이 공생을 해요 이건 개미하고 진딧물이에요 개미는 진딧물 엉덩이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물을 빨아먹고 그 대신 진딧물을 습격하는 놈을 막아줘 막아준다고 그게 공생이죠 이 놈은 나무에 붙은 박테리아예요 이 세균이야 서로 공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번나무 보면 말이죠 번나무에는 유달리 개미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은 다음 보면 보세요 다른 나무보다 번나무에는 개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번나무 꽃은 두 개랍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벌을 위한 꿀 다른 하나는 개미가 먹기 좋게 만든 꿀이 있대요 그래서 그 꿀을 먹으러 번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개미가 그래가지고 번나무 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식물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답니다 이건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게 편리공생이에요 이 빨판 상어 소와 말 사이에서 벌레를 잡으면 황노라는 놈이 있는데 이것은 소에는 아무런 피해를 안 주는데 이 놈은 소 사이에 벌레가 많아요 그걸 잡아먹고 산다 그 다음에 빨판 상어하고 대형 물고기 이 놈은요 빨판 상어는 큰 동물에 딱 달라붙는 빨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놈은 항상 여기 붙어 돌아다녀 붙어 저 혼자는 안 돌아다니고 붙어 돌아다녀요 왜 붙어 돌아다니라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이 놈이 잡아먹다 나면 먹이를 얻어먹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놈이 가니까 저는 힘 안 들이고 옮겨 옮겨 다녀 그러니까 이 놈만 이익보고 이 놈은 이익도 손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 이 놈이 이 모체에 피해를 주면 그것은 편리공생이 아니라 편해공생이 됩니다 고래를 잘 보시면 여기 따개비가 붙어 있어요 따개비는 고래에 붙어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저는 못 돌아다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여기에 붙어 가지고 돌아다녀서 온갖 먹이를 먹어 온갖 먹이를 먹어 이 편승은 그런데 편리공생이 하는 편승은 진득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딱정벌레 팔이 벌 등에 여기에 다리에 붙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숙주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이것은 편해공생이 됩니다 착생 이것은 어디에 달라붙어서 사는 거예요 난초가 대표적인 어디에 달라붙어서 살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나무에 달라붙어서 사는 이것은 겨우사리인데 겨우사리 같은 것도 저 혼자 버티지를 못하니까 어디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에요 이걸 착생이라고 여기 소라공생하는 거예요 변태공생 이것은 죽어버린 껍데기를 이용하는 집게 있죠 집게 소라껍데기 둘러쓰고 다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공생이에요 편해공생은 자기는 괜찮은데 옆 사람에게 아니 옆에 있는 개체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페니실린이 전형적인 거예요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균을 다 죽여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어 알렉산드 프레밍이죠 푸른 곰팡이가 나옴으로써 인류는 항생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프레밍은 영국의 의학자인데 의사인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집이 매우 가난했어요 처칠은 매우 부자였고 그런데 한 동네에서 아마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칠이 몇 가무로 갔다가 물에 빠져버렸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그걸 프레밍이 봤어요 프레밍이 뛰어들어가서 처칠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처칠이 죽어버렸으면 이 차단에 저버릴 뻔했죠 구해줘요 그런데 프레밍은 자기가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집이 가난해 그런데 그게 처칠을 살려준 거예요 따라서 처칠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프레밍이 학비를 대주고 프레밍이 의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뭡니까? 상리공생이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다시 처칠이 대형제국에 수상이 돼가지고 2차 대전을 지휘하는데 폐렴에 걸렸어요 그때 폐렴에 걸리면 100% 사망이에요 100% 사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대줘서 의과대학에 보낸 프레밍이 펜이실리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처칠을 살렸어요 이게 상리공생이에요 덕을 베풀면 그거 만약에 처칠이 여기 알렉산더 프레밍이 의과대학에 안 보내셨으면 처칠 죽어요 그 당시 폐렴을 못 고치고 펜이실 항생제가 있어야 되는데 항생제를 처음으로 만들었거든 기생은 숙주에게 달라붙어서 한쪽은 피해를 주면서 한쪽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기생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기생체가 있고 외부 기생체가 있어요 내부 기생체는 해충이라든가 많죠 외부 기생체는 이 머리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 DDT 벼락을 퍼부었죠 그때는 DDT가 해놓았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훈련소에 가면 분무기로 그냥 사정없이 하다가 그냥 빨래다 베꿔놓고 DDT 차고 다니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지독한 놈이 빈대예요 빈대 한 번 물려놓으면 죽을 뻔 막 이렇게 붙잖아요 진드기도 마찬가지 소 빨아먹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생체입니다 어딘가 붙어가지고 숙주를 빨아먹는데 빨아먹는데 이건 포식자하고는 달려요 포식자는 숙주를 죽여버리지만 기생체는 숙주를 서서히 죽여 서서히 병에 옮게 한다거나 바로 에트미 사업이 공생입니다 혼자는 혼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편리공생을 취하려다가 즉 나만 이익보고 다른 놈들은 이익보고라 말하는 건 나는 관심 없고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편해공생이 돼요 편해공생 다시 말하면 남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줘 그러다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저 새끼 봐라 그리고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상해공생이 돼 서로 손해를 주는 그러므로 상리공생만이 성공해 자기 여기서 아까쯤에 로고 지수함수에서 밑에서 파트너들이 받아올려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트너가 성공해간다 그 말 아니에요 파트너가 성공해가면 자기는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상리공생만이 성공의 길이다 상해공생을 유발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해요 상해공생 다시 말하면 나만 이익보고 그냥 말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로 피해를 보는 해를 주는 그렇게 된다 바로 상호 갈등과 분쟁 상호 갈등과 분쟁은 파트너와 스폰서 또는 파트너끼리 갈등과 분쟁은 돈을 찢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찢는 행위예요 그건 돈을 찢는 행위 그래서 서로 화합해야 됩니다 배팅과 물건 사재기 또 직급을 맞추기 위해 배팅한 물건을 헐값에 배출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해공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나만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도 죽는 행위가 된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대방 가슴에 못질을 하는 그 다음에 지가 무슨 말이지 무슨 저 조폭 두목처럼 이렇게 다루는 그 다음에 걸핏하면 내 저 친구 보기 싫어서 단대로 가야지 짐 싸가지고 그 다음에 스폰서에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바라먹는 사람이 있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돼지클럽이 제일 문제에요 돼지클럽 도대체 나타나지도 않고 파트너에게 국수 한 번 산 적이 없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서 알토랑 같은 수당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돼지클럽이에요 돼지클럽 그 돼지클럽에 멤버가 하나 있으면 그 밑에가 다 죽어요 그 밑에가 다 죽어 다 죽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발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아도록 뛰면 고놈 수당이 올라가 내 수당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고놈 수당이 올라가 그러니까 초가삼간 타는 것은 아깝지만 빈대 잡으니까 욕실하다는 식으로 안 해 안 해 그냥 그래서 반드시 상위공생이 돼야 됩니다 서로 이익을 주는 공생이 돼야지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위공생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상위공생 우리 애터미의 특징은요 세계 어느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특징이 진입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회원이 되고 싶으면 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비용 부담이었기 때문에 진입 자유가 있어요 프리엔트리에요 자유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고방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엄격한 룰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상위공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원칙이 티포텟이에요 티포텟은 영어로 과거 냉전시대에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티포 우리는 탁 친다 그러는데 미국사람들은 티 친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치면 나도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한다 무조건 믿어 내 파트너니까 믿어 믿어요 우리 스폰서니까 믿어 그런데 배반을 해 배반을 한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을 해 야 너 배팅쳐 이러는 경우 반드시 응징한다 이건요 백만 번의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미국에서 엑셀러드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상대방이 규칙을 위반하자마자 응징을 가야 해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까지는 봐주자 두 번까지는 봐주자 그랬더니 나중에 조직이 망하더라는 거야 꼭 두 번씩 위반을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징을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신사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도록 할 겁니다 계속 속여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그 다음에 반성하는 경우 즉각 용서한다 계속 계속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원칙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알도록 해준다 내 원칙은 이거야 내 원칙은 이거야 당신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마 그 다음에 당신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마 내 원칙은 이거야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다음에 안 해요 그런 짓을 안 해 사람이 이게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물로 터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그래서 이 티포텟은 반드시 회사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반했는데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위반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줘 그래서 무관용 원칙 무조건적 관용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해봤더니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규칙을 어긴 사람이 계속 어겨 그 사람이 계속 어겨 결론입니다 이거예요 네가 잡아다니면 나도 잡아다닌다 이래하면 머리끄댕이를 잘못 안 잡아다녀요 이게 티포텟이에요 이게 티포텟 호해성의 호해성은 파워풀합니다 바로 네가 규칙을 어기면 나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프리엔트리이기 때문에 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집사광의 집사광의는 여러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이익을 더 크게 한다 이게 에테미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의 뜻을 모아서 이익을 더 크게 한다 이 말은 제갈량이 한 얘기입니다 삼국시대에 총나라의 승상이었던 명체상이었던 제갈량이 한 말 이런 분도 결코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화동이라는 하급관리가 이게 승상에게 찍었던 총리입니다 승상에게 당신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갈량은 그 사람을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고 표창을 줬어요 글을 써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누구든지 많은 의견을 나한테 제시해 나라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갈량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광의 집사광의가 하면 이게 바로 못난 갓밭이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제갈량 보기에는 우습게 생긴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혼자 뛰면 자기만 똑똑하다 혼자 뛰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수학으로 시작했으니까 수학으로 1년 내내 내가 열심히 뛰면 수당 2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나는 1년 내내 열심히 뛰어도 20만원도 못 받을 것 같다 그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죠 도와줘야 할 대상이니까 20만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만원이요 1년 내내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바이너리는 바이너리는 승수배 기하급수로 사람이 늘어납니다 여기 나 혼자가 있고 둘이 되죠 이 사람도 열심히 뛰죠 이 사람도 열심히 뛰죠 이 사람도 열심히 뛰죠 자기가 열심히 뛰면 밑에서 열심히 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뛰죠 열심히 뛰죠 자 이게 이게 2의 몇 승입니까 2의 0승이죠 2의 0승이고 여기는 2의 1승이고 여기는 2의 2승이고 이것은 2의 3승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그러면 내가 지금 금년에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뛰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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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다음 다음 해에는 얼마가 됩니까 다음 해도 그렇게 뛰었어 40만 2년 됐는데 40만 에이고 그만두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3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만 4년 되면 160 이거 이거 못 먹고 살죠 5년 되면 이제 겨우 차비 나오죠 근데 이때 끝내요 보통상 이때 끝내요 6년 되면 640 7년 되면 1200 80 기하급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요 시간이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기하급수는 8년 되면 8년 되면 2560 9년 되면 되죠 9년 참으실 수 있죠 참으실 수 있죠 9년 아니 최소 잡은 거예요 1년 내내 뛰었더니 20만 원이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3년 만에 이걸 해냈거든 왜냐하면 24시간 뛰었으니까 24시간 뛰었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냐 하면 사이드 잡으로 하는 경우 부업으로 하는 경우 이렇다 부업으로 부업으로 하는 경우 이렇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9년 만에 어디에 올라와요 아까쯤에 여기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디서 끝내냐 하면 하이고 안 되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요 거의 안 되지 기하급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이즈가 커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집사광익을 해야 돼 나 혼자 안 하고 같이 같이 성공하자 3년 뒤에 모두 월천댁 이천댁 삼천남 오천남 가능하시죠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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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얄미 또 숙 dall abilities